안녕하세요. 예보관 허진호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거래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한두 차례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한때 비가 오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남고북자 형태의 기압배치를 보이면서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여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내륙지방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특히 내일 오전까지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남해안 일부 제주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대기중의 먼지가 수증기에 흡착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며 먼바다에서는 내일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고 특히 동해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는 풍랑특보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항의하거나 조파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